왜 이렇게 신났어요? 꼬마 택배 오니까 신나지? 내 마음을 알겠지? 우리는 택배 오는 기쁨을 일주일에 열 번을 기쁩니다. 나는 지금 한 달에 한 번을 구입합니다. 그래서 뭐 샀는데? 뭐 샀는데? 뭐야? 키보드가 있는데 왜 필요해? 우리 집에 키보드 없는데? 내가 그럼 키보드 찾아오면 5만 원 줄래? 똑같은 키보드 찾으면 내가 5만 원 주네. 그래. 여기 바로 있어. 왜 샀는데? 얘는 그냥 완전 다르잖아. 아 뭐가 달라. 똑같구만. 응? 여기 키보드 어때? 소리가. 하기가 싫잖아 하기가. 근데 얘는 어때? 응. 키보드라고 말했었는데 키보드가 알았지? 나 이러고 연주했으면 합팀에서 합팀에서 합팀 가. 확참했어요. 전배물. 알코지. 알코지. 그래. 이거 특별히 음미한테 양보한다. 이거 뜨덕이 음미한테. 진짜. 야 이거 진짜. 진짜 너를 사랑한다는 친구네. 난 이거 띨려고 샀어. 근데 이건 고장이 났어. 스페이스 봐. 제대로 안 눌리는 거 보여, 지금? 가생이 누르면 안 눌리잖아. 그래서 띄어쓰기가 안 돼? 아니, 점프가 안 된다니까. 이걸로 하는데 내가 점프에서 계속 피했는데 내 캐릭터가 이걸 눌렀는데 이거 쪽마다 주문면 얼마나 일 많아. 이게 살짝 안 누르면 내 캐릭터가 돼. 내가 띨어던 것 같아. 이거 진짜 에서 펀치고 있어. 띨어봐.